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연달아 갱신한 지난 3년, 누군가는 20년 가까이 일군 회사를 잃었습니다. 2004년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가구 사업.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한 포털사이트의 인기 브랜드로 이름을 올린 후 연매출 50억 원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엔 우수 중소기업으로 뽑혀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로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밀려나면 서울역밖에 없겠구나.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던 회사는 코로나 여파로 크게 휘청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찾아갔죠. 그다음에 서류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서류도 수출 계약서부터 해서. 그 서류는 전혀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담보 있으시냐. 이미 저는 담보를 그 당시만 해도 심매덕짜리 집을 은행에, 그 은행에 다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도 꿇었을 거야, 아마 제가.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은 등을 돌렸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돼준 건 회사가 잘 될 때 얘기였습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뒤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고 현재 채무액은 8억 원대에 달합니다. 사채이자만 한 달이면 450만 원. 1년이면 끝나겠지 하고 이제 뭐 어떻게든 또 돈을 빌렸죠. 제2금융권으로 넘어갔죠, 그때는 이제 또.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안 빌려줍니까? 안 되니까요. 은행들은 이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와 저를 버렸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거는 불법 사채지장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 무엇이든 국민 등등.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이유.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금융.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 옛날 카피라이트 보면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말은 너무 좋아요. 뭘 씌워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비가 내리 찢어지는 우산이라도 비가 좀 맞더라도 그 우산이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우산마저도 뺏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비가 올 때 그냥 장대비를 혼자 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림으로 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4조 2천억 원.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의 빚은 연간 약 10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약 235조 5천억 원. 지난해 5대 금융지주 영업이익의 85%가 이자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실로 부끄럽고 치욕스런 한 주의를 보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세계 부자 대열에 끼웠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도산 위기에 처한 은행에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 회생한 여러 은행은 인수합병을 거치며 현재의 대형 은행이 됐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IMF 이전에는 저희는 금융회사로 안 했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오히려 많이 냈을 때 사회적 지탄이 오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은행을 기껏 살려 살리고 나니까 IMF 때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내면서. 금융기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유만 추구하다 보니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분노를 넘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올해 36세의 직장인 딘보성 씨. 그는 얼마 전부터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 이놈의 집. 아니 이놈의 빚 때문입니다. 첫 달에 했던 게 32만 원이었다. 2년 전 전셋집을 구하며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점점 오르더니 작년 말부터는 이자만 82만 원이 됐습니다. 띠링하고 와서 봤더니 82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소리도 질렀었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80 몇 만 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막 이러셨어요. 숨만 쉬는데 나가는 돈. 그게 거의 그 정도이니까. 걱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5천만 원 차이로 이렇게 돈이. 돈을 너무너무 빌려야 하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세계약 만료. 전셋집도 전세자금 대출도 새로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동일한 상품을 하신다면 해봐야 1억 2천, 1억 1천 이 정도가 나오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1억 6천 원을 빌려주셨지. 그건 아마 그 시점에 또 산정하는 방법이 없으셨겠죠. 돈 잔치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은행 뭐 이렇게 내려준다고 금리. 은행 금리 대등리도 안 내려놔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리가 4.2에서 6천 원. 4.2에서 6천 원이요? 그건 평가에 가서 금융 신용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금융은행 최고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대출 가능한 돈은 2년 전보다 줄어든 상황. 일도 정규직이고 하니까 좀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시나 보다. 시스템에 입력하니까 이 정도 금액 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그 화면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은행의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준금리 1.59, 가산금리 1.61. 가산금리라는 게 어떻게 해서 1.61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그거 정해져서 말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이 금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은행은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금리를 결정합니다. 자금 조달금리가 대출 상품의 원가라면 가산금리는 일종의 마진. 업무 비용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예상 손실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 가산금리가 올라가지만 대체로 시장금리가 내리면 부실 위험이 줄어들어 가산금리도 내려갑니다.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전세를 살게 된 박근식 씨. 최근 두 배로 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도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은행이 평가를 해주는 기준금리는 1.26%에서 0.88%로 대략 한 3.8%를 갖다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자기들이 매기는 그 금리는 2.3%였거든요. 그런데 내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2.87%로 올려버리는 셈이에요. 코로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던 시기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당시 박근식 씨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이어온 터라 소득도 안정적이고 신용점수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가산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뭘까. 이때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위험 직종으로 직종으로 옮긴 것도 아닌데 오히려 월급은 더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용 상태가 더 좋아졌는데 0.51% 가산금리 올려버리더라고요. 이 가산금리가 다 너무 많은 게 있어요. 1분 8까지인데 공료라든지 그다음에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서 기준금리하고 또 다르게 금리가 올라가실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공식점을 말하면 김밥에 내가 2,500원을 팔던 게 이 속재료들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근가. 그러면 김밥을 올리겠죠. 은행에도 쉽게 말하면 정산잖아요. 이때 속재료가 다 같이 내렸거든요. 2020년 10월 달이기 때문에 당근도 300원에서 230원으로 내리고 영업점 창구부터 본사 주요 부서까지 은행 업무 전반을 알고 있다는 전직 은행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구 직원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 특정한 신용평가 점수를 가진 소득과 직업을 가진 걸 넣으면 튀어나오는 거죠. 큰 틀에선 전국은행연합회가 정한 대출금리 모범 규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대외비로 은행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묻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5대 시중은행 모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출자한테 통보를 해줄 때 보면 가상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만 통보를 해줘요. 가상금리 안에는 신용프리엄, 리스크, 업무원가, 법정비용, 그다음에 마진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는 변동대가 지금 안정기인데,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인데 그렇다 보면 오히려 그 금리는 낮아져야 된다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대출자는 금융소비자가 이거 이상의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저는 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가상금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금감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출자가 보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일선은행들은 대출자를 보험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금리 속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될 예금보험료라든지 지불준비예치금, 교육세 등이 갑자기 대출이자에 끼어서 차주에게 부담돼 왔다는 겁니다. 덤터기서 왔다는 겁니다. 그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대출하고 예금은 아예 별개가 아니고 고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보료나 기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건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인식을 해왔던 거고요. 전직 은행원은 은행을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을 민간기업이라고 보는 순간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비용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가하고 싶겠죠, 가격에.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한 법적 비용은 10조 2천여억 원.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순이익은 약 52조 원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이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바로 예금이자가 0.12%대로 낮은 우리의 월급 통장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은행의 수신 잔액은 2,210조 5천억 원.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에 반해 대출은 70%가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원가는 싼데 판매가가 계속 올라가니 은행의 수익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동생을 돕느라 여러 곳의 금융사에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미숙 씨. 저도 태어나서 처음 돌려막기라는 걸 해봤어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제가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 300짜리면 일단 제 월급을 통으로 다 이 300을 꺼야 돼요. 시티꺼가 결제가 되고 나면 시티꺼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카드를 끄고 삼성카드를 또 일으켜서 롯데꺼를 일으키는 그걸 한 밤에 2,3일에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돌려막기를 하면서까지 연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쓴 년이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용이잖아요. 그렇게 3년을 연체 한 번 없이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지만 이자를 감면받고 싶으면 연체를 하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지 꼭 연체를 해야 되냐 나 지금도 전화받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해야 된대요.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것은 회생을 해라 그럼 원금이 반으로 준다. 그런데 회생하기 전에 카드를 네가 쓸 수 있느냐 사고 싶었던 물건을 다 써서 여기 한꺼번에 언제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슬펐어요. 제가 그 신용을 안 뭔가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씨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10여 년 전 미국에서 경험한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어느 날 US뱅크에서 레터가 온 거예요. 백지수퍼가 체크가 오면서 너가 급한 일이 있으면 1만 불까지 네가 쓸 수 있다. 이자는 2.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를 뽑고 그 할부를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갚았다는 그 이력 하나 가지고. 은행은 담보 하나 없는 외국인에게도 저금리로 큰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게 진짜 신용사회구나. 제가 갚아왔던 이력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얘는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 그거 하나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도 내실을 개하려면 대출을 해줘야 될 사람과 안 해줘야 될 사람의 기준이 달라져야죠. 제대로 갚는 사람,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면 서민도 1금융권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지난해 3분기 기준 세 군데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는 447만여 명. 채무액은 589조 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 격차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중 채무자가 증가한 최근 몇 년 오대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도둑놈이라든지 은행의 신뢰가 못할 사람들이라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스스로도 자신들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감독당국도 그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걸 해라 말하는 것보다도 제도를 디자인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일 씨는 은행의 도움 없이 다시 일어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같은 PR일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제가 다 해결을 해야죠. 그냥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원금 1원 하나도 안 빼고 다 갚을 거고요. 서민한테 너무나 약탈적으로 너무나 냉정한 이 금융 시스템에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꼭 다 갚고 다시 제 원래의 신용을 찾아서 이렇게 빚에 몰리기 전에 저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빚에 몰리기 전에